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CPU 가성비 비교표 12월 버전인데요. 11월 말에 작성했기 때문에 12월이라고 붙였습니다. 이번 표에는 9800XCD가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9800XCD 과연 가성비 순위가 어떤지 게임의 성능은 다른 CPU보다 얼마 높은지 보는 게 재밌는 일이 될 텐데 오늘 표 설명하기 전에 앞서 제가 썰 하나 풀어드리고 했죠. 썸네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요. 이 9800XCD 물량 부족 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9800XCD는 국내 시장 규모로 생각하면 꽤 많이 들어왔어요. 초기 물량이 약 2천 개가량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중에 반절 이상이 컴퓨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국내 배정 물량 꽤 많다. 몇 천 개 들어온다고 되어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국내 시장을 좀 무시하는 언사였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사과를 하냐면요. 국내에 생각보다 고성능 게이밍 PC를 사려고 하는 대기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나절 만에 이거 전량 다 팔렸어요. 반나절 만에. 그리고 다음번 물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의 일주일 걸려서 들어오긴 했는데요. 이 정도 물량보다는 적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주 대사야 5개 배정받았어요. 왜냐하면 첫 주에는 당연히 부족함 없을까 생각하고 저는 주문조차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 진대보니까 이미 다 팔리고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구했습니다. 못 구하고 멍타다가 2주 만에 이제 5개를 배정받았습니다.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소외물이 똑같이 겪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 저 컴퓨전에서 자기네 가지고 있는 수량보다 오버해서 판매를 하는 바람에 다음번 배정 수량도 컴퓨전이 우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량이 컴퓨전이 대부분 쏠려갔어요. 그런데 이게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게 지금 9800cd 가격이 90만원, 100만원 이렇게 찍히죠. 그런데 계속 정상적인 가격 78, 79만원 정도에 판매했던 건 컴퓨전밖에 없거든요. 물론 일부 소매물이 양식적으로 판 건 아는데 대량 판매했는데는 컴퓨전밖에 없습니다. 가장 양식적으로 판매한 데가 컴퓨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원이 이쪽에 물량을 다 몰아준 거는 유저분들한테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컴퓨전에 주문 넣으려고 해도 물건 들어왔다가 순삭당하는 거죠. 그래서 막상 사질 못한 게 많습니다. 이 이유는 리셀러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쓰려고 사신 분도 있지만 지금 중고나라라든지 당근에 가보면 한 5만원, 6만원 더 붙여가지고 대파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대파래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비싼 가격이 유지가 될 겁니다. 물론 대파래 말고 몇몇 소매몰들 몇십의 소매몰이 미리 받은 물량을 거품을 붙여서 파는 것도 있습니다. 한 개 팔아서 소고기 사먹고 싶나 봐요. 저는 그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만 어쩔 수 있나요? 물량 부족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물량 부족이 해결돼야 가격의 정상도 돌아올 겁니다. 이거 해결되는 게 언제쯤이냐? 제가 AMD 관계자한테 슬그머니 물어보니 1월쯤 되면 물량이 지금보다는 확연히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물론 수요가 정확히 판단이 안 되니 이렇게 확연하게 많이 들어와도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 됐든 저 때 되면 대파래는 상당수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대파래 분들 긴장 타십시오. 오래 들고 있으면 똥 됩니다. 그리고 저게 핫디직일 가능성이 높은 게 9950X3D가 1월에 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루머도 돌고 있고 예전에 얼핏 듣기로 1월 출시를 저도 어디서 들었어요. 어디에서 들었는지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이거 나오고 나면 9800X3D의 물건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놈하고 이 놈하고 생산 라인을 공유하거든요. 이걸 런칭한다고 지금 생산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9800X3D가 적게 나오는 건데 950X3D 결국 런칭하고 나면 살 사람만 사고 이거는 많이 팔릴 수가 없는 제품이란 말이에요. 100만 원 가뿐히 넘어가는 제품이니까 맞죠? 당연히 어느 정도 생산하고 나면 더 만들 필요가 없으니 9800X3D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1, 2월 되면 여러분이 정가에 가깝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자꾸 걱정되는 거는 환율이 오르고 있어서 수입사에서 나오는 가격이 70 몇 만 원입니다. 70 몇 만 원인데 여기에 돈이 찔끔찔끔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에 들어왔던 것보다 지금은 약간 더 비쌉니다. 그리 큰 차이는 없어요. 약간 더 비쌉니까 그게 좀 걱정되네요. 수입사는 70만 얼마에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갑자기 90만이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중간에서 어디서 십몇만 원을 떼먹었다는 소리인데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여튼 여러분 어차피 5090, 5080이 1월달쯤에 출시될 걸 보이는데 그거 나올 때 그래픽카드랑 CPU 같이 사시는 게 시기적으로 참 알맞지 않을까 싶어요. 괜히 데파이드 배불려주지 말자고요. 자, 9803D 썰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번 달에는 어떤 CPU가 가장 가성비 좋은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고유과 조회 부탁드립니다. 하이엔드 구간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게임의 성능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뒀는데요. 압도적인 게임의 성능 1위는 9803D입니다. 그러니까 비싸도 잘 팔리는 거죠. 근데 전월에 79만 원을 샀었는데 지금 살려보니까 90만 원이 넘네요. 가성비 원래 없었거든요. 가성비, 종합가성비 순위 여기에 총 26제품 아니네? 30제품 정도가 있는데 30제품 중에서 20이면 하위권이에요. 하위권. 맞죠? 가성순위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긴 한데 어차피 이거 가시는 분들은 그래픽카드도 4070Ti 슈퍼 2 이상급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드도 그냥 X보드 사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견제객이 300만 원, 400만 원, 많게는 600만 원 이렇게 되는 분들이에요. 결국은 이 정도 비용은 부담없이 낼 수 있다는 분들이긴 한데 그래도 되팔이나 거품 붙이는 용팔이 배불려주기는 좀 그렇죠.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참으면 원래 가격도 돌아갈 거예요. 다만 환율이 오르고 있어서 원래 가격이 돌아간다고 한 달 한 80만 원 정도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밑에 7000 시리즈 3D들. 물건이 빠져가지고 가격이 올랐다가 다시 물건이 들어오면서 정상적인 가격에 근접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도 좀 비싸죠. 환율이 오른 양도 있을 거고 9800 시리즈 3D 물건이 없다 보니까 일부 소비자가 7000 시리즈 3D 쪽으로 선회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좀 비싼 가격인데도 꾸준히 팔리고 있나봐요. 그래서 내려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1월달 돼야 9800 시리즈 3D 물량이 넉넉하게 풀리면서 가격이 어느정도 안정화될 것 같아요. 결국 지금 3D 제품은 가성비가 없어요.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 3D 제품 말고 지금 당장 사서 쓸 수 있는 제품은 뭐가 좋은가요? 9600X나 9700X가 괜찮습니다. 보드 다음 세대 포한도 될 거고요. 가성비도 종합가성비 순위로 봤을 때 1등, 2등입니다. 다만 이놈들이 9600X나 9700X가 멀티 성능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멀티 성능, 절대 성능이 좀 낮은 편이라서 게이밍만 순수하게 보고 간단한 작업만 할 때만 가성비 좋은 거지. 종합가성비가 좋다고 한들 이걸 가지고 작업하려고 하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같은 7 계열인데 i7하고 라이젠 7하고는 멀티 성능 개체가 꽤 크거든요. 여튼 그래서 게이밍 위주의 유저분들은 9600X나 9700X로 대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4900K나 13900K는 지금 시점에서 사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불량 이슈 때문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불량 이슈는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난디에 워터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 기준은 0건, 타 매장에도 몇 번 문의를 해봤지만 바이오스 패치 이후에 생겼다는 건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불량을 걱정하면서 구매한다기보다 이제는 그냥 적당히 쓸 수 있는 제품인데 가성비 좋은 걸 골라 쓰자 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4700KF나 14700F가 40만원, 50만원 정도로 매우 저렴한 가격을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 대비, 얘 멀티 성능 엄청 뛰어나거든요. 여기 위에 있는 i9급은 가성비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특히 전력 제한이 걸리면서 i9은 성능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i7은 비교적 적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i9과 i7의 멀티 성능 격차가 얼마 나지 않아요. 맞죠? 150% 대 140%면 진짜 얼마 나지 않는 거거든요. 10% 날까 말까 정도밖에 차이가 되지 않죠. 그러니 i9은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저 10%도 렌더링 인코딩 중에서 코를 싹 다 쓸 수 있는 활용 용도에서는 그만큼 차이 나는 거죠. 그런 작업이 그리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 편집을 하든 작곡을 하든 아니면 사진을 손대든 다양한 용도로 써봤을 때 사실 멀티스레딩을 다 쓰는 경우가 드물죠. 그래서 그냥 14700KF를 쓰시면 충분한 멀티 성능, 싱글 성능, 게이밍 성능을 만족시키면서 가성비 있게 쓸 수 있습니다. 종합 가성비라고 봤을 때 14700KF가 5위고 14700KF가 3위로 사실상 가성비 2등, 3등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거의 1등, 2등 있는데 왜 2등, 3등이에요? 3등, 4등 아니에요? 할 텐데 9600X하고 9700X하고 게이밍만 본다 그러면 9700X보다는 9600X가 좋고 9700X가 거의 형제빨에 가까운 제품이라서 저거를 빼고 그냥 바로 이걸 2순위로 가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1위, 9700X가 1위, 2순위가 14700KF라고 봐요. 저는 용도가 겹치고 같은 세대인 경우 넘버링이 달라서 성차이가 엄청나게 심하게 나오면 보겠지만 저런 식으로 근접하는 라인업은 사실 제일 싼 거 사는 게 가성비에서 좋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썼을 때도 9600X나 9700X의 큰 차이를 못 느낄 거라는 걸 경험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1순위는 9600X, 2순위는 14700F로 추천드리고 실순위다. 물론 실순위랑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다면 클럭이 높은 14700KF 이렇게 세 제품을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세대는 14세대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고요. 5800X3는 단종됐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코어 울트라 지지체가 들어가 있어요. 코어 울트라는 언급도 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보드 가격이라든지 CPU 가격이라든지 얘 성능이라든지 모든 게 처참합니다. 멀티 성능만큼은 14700F나 KF보다 소폭 높은데 이거 실제로 써보면 얘 점수만큼 성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네마 점수만큼은 무척 잘 나오는데 막상 작업을 돌려보면 그냥 14세대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서 반점 정도 까야 되겠죠. 근데 가격은 워딩이 비쌉니다. 43만원인데 얘는 60만원. 얘는 58만원. 맞죠? 이거는 뭐 90만원입니다. 그러니 코어 울트라 시즈는 단순 작업만 한다 해도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시네마 4D 기반의 작업이 아닌 이상 생각보다 그리 격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울트라 시리즈도 패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하이핸드 구간에는 제가 녹색으로 칠해둔 거 특히 진한 녹색의 두 제품이 가장 추천 제품이고요. 그 외에는 연한 녹색으로 칠해둔 거 혹은 칠해두지는 않았지만 9700X 정도까지가 여러분이 써도 괜찮은 제품 정도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영원 가성비가 없으니 패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퍼포먼스 게이밍 라인업 보겠습니다. 퍼포먼스 라인업은 전세대 제품으로 대체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현세대 i5 제품들 그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보통 하이 라인업이 가성비가 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성능은 게이밍 성능 기준으로는 얼마 안 떨어지고 가격은 팍팍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500X가 압도적인 가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싱글 성능 가성비도 좋고요. 게임 성능 가성비도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다가 멀티 성능 가성비조차 나쁘지 않아요. 2등이에요. 그러니까 3종, 싱글, 게이밍, 멀티 싹 다 1등 아니면 2등이고 종합가성비, 쿨러나 보드 가격도 싸기 때문에 종합가성비도 1등입니다. 7500X가 업자들이든 일반 유저든 가장 쉽게 추천한 제품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7500X를 우선 추천드리고 7500X의 근접에 있는 i5들은 살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멀티 성능이 조금 높긴 한데 게이밍 성능은 처지고요. 비용은 크게 비싸거든요. 순수 게이밍만 생각한다면 이걸 갈 이유가 없죠. 그러면 작업하시는 분들은 13600X, 14500X, 13500X 이런 건 괜찮나요? 14500X나 13500X? 안 괜찮죠? 왜 안 괜찮은데요? 얘네 지금 얼마예요? 33만원, 34만원, 37만원 이쯤 되죠. 그런데 위에 14600KF는 30만원입니다. 얘가 멀티 성능은 더 좋죠. 얘네들보다. 이거 갈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전세대 i7 있죠. 12세대 i7. 얘도 멀티 성능이나 싱글 성능이나 게이밍 성능 14600KF한테 집니다. 가장 최근에 나오는 코어 울트라 시리즈도 벤치에서 점수는 조금 앞섰는데 실제 돌려보면 작업성 차이 거의 없어요. 싱글 성능도 거의 같고 거기에다가 게이밍 성능은 집니다. 그럼 코어 울트라도 갈 필요 없어. 그리고 자기들 형제 라인업 13600KF나 14600KF 이런거. 제일 싸는거 쓰는게 좋겠죠. 14600KF가 제일 싸. 맞죠? 그래서 여기 여기 위에까지 사실 얘가 다 씹어먹어요. 7500F 그 위는 중간껀 없습니다. 바로 14600KF 가야돼요. 괜히 어설프게 이 논케이라인업 i5 중간급들 사는거 가성비 전혀 없으니까 하지마십시오. 말리면 말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내장 그래픽 필요한데요. 내장 그래픽 필요하면 14600KF를 가세요. 얘도 35만원밖에 안해요. 얘네들이랑 가격이 똑같아요. 결국 위에 이 두 제품이 워낙 압도적으로 밸런스가 좋거든요. 밸런스가 좋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14700KF 게이밍 가성비 4등 녹색을 치는거죠. 3등이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라인업에서 싱글성능 3등 가성비 그리고 멀티성능 여기 라인업에서 몇등입니까? 멀티성능 1위 가격대비 쿨러하고 메모리하고 보드 답쳐봤자 총합 가성비 3등 4 3 1 3 어느 면을 보든 독메달 가까이 줄 수 있는 제품인거죠. 이게 밸런스가 참 좋습니다. 7500F는 순수 게이밍 가성비만 챙기는 분들이 가는거고 조금 PC를 다용도로 쓰고 싶다 싶으면 14600KF로 가면 돼요. 근데 제가 인텔꺼 추천하면 꼭 태클 걸린 댓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태클 인텔 불량 이슈 있는데 적을 판에 없자 아니 인텔 불량 이슈 불량이 얼마나 나옵니까 i5에 제가 500개 팔았을 때 한개 났어요. 철권 이슈라고 부르는 언리얼 엔진 오류 이슈 그거 딱 한값 받거든요 500개 판매해서 500개 판매해서 한개면 원래 그냥 CPU 불량도 두세건 나옵니다. 해당 이슈 i5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심지어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는 안 되는 i7에서도 해당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쉬운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AMD 펜입니다. AMD 펜인데 그냥 가성비를 볼 때는 수치적으로는 보시면 됩니다. 감성을 너무 쉽지 마십시오. 인텔 14세대 지금 와서는 전압 관련 이슈로 불량 나는 거 보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바이오스 업데이트 다운하면 기본절암이 꽤 많이 내려가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전력 공급력도 박살내놨고요. 대신 성능도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떨어진 성능을 체크해놓은 거거든. 가격도 같이 크게 내셨단 말이야. 왜? 울트라 똥 쌌는데 팔 게 14세대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소비자는 이거저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쓰는 데 불편함 없고 근데 그거는 이미 해결됐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똑같은 비용을 냈을 때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걸 원한다. 그러면 14,600KF인 거예요. 그 외의 라인업은 구형이라서 멀티 성능이 조금 더 뛰어나다 쳐도 구형 하이엔드급은 여전히 받는 가격이 비싸니까 가성비가 없고요. 중고로 산다고 한들 얘네들 전력소비랑 대비 성능이라든지 쿨라나 보드가게 생각하면 14,600KF보다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중고로 산 것도 비추천드리고요. 그나마 구형 중에 쓸만한 것은 5700X3D인 것 같아요. 5700X3D는 AM4 보드 쓰신 분들한테 마지막 희망입니다. 거의 14세대 i5K 버전의 준화는 게이밍 성능을 보여주고 싱글이나 멀티 성능은 떨어지긴 하지만 그리고 보드를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업계에도 할 수 있고 쿨러 가격도 싸게 들어갈 수 있어요. 렌더 DDR4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드를 기존에 B450 X570 B550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업계에 담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 제품 추천하고 퍼포먼스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이제는 메인스트림을 보면 되는데요. 메인스트림은 정말 쉽습니다. 뭐가 쉬운데요. 7500F를 이 밑에들하고 비교해보면 얘가 업도도 좋거든요. 멀티 성능만 좀 쳐지지 싱글 성능도 좋고 게임 성능도 좋고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라인업은 게이밍 기준으로 보면 감히 7500F한테 못 비빕니다. 심지어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다? 가격이 20만원대부터 60만원대까지 있기 때문에 7500F보다 대부분 다 비싸요. 저보다 싼 애가 딱 두 개 있는데 5600X 5700X 이 정도입니다. 5700X는 사실 가격이 똑같다 봐야 되고 5600X는 하나만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5600X 이 가격에 사기엔 좀 그렇죠. 왜 그런가요? 5600X는 5600X는 4만원 차이 나는데 둘이 게임 성능 차이 거의 없어요. 싱글 성능도 거의 없고 멀티나 이런 거 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4만원 줄 값이 없죠. 그래서 그냥 5600X 쓰면 됩니다. 아까 7500X도 마찬가지인 게 가성비 2등 5등 이렇게 보시면 7600X나 7600X인데 얘네도 성능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별로 안 나니까 제일 싼 7500F 쓰는 게 좋겠죠. 굳이 4만원 7만원 더 주고 넘어갈 필요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형제 라인업끼리는 그냥 제일 저렴한 놈 사는 게 가장 가성비 좋습니다. 성능 차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함정 카드가 몇 개 있는데 여러분 꼭 피워야 되는 함정 카드 일단 8700F 피닉스 얘는 8700 적 했으니까 신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7000 기반으로 만들어진 APU인데요. APU는 내장 그래픽을 강화시키고 CPU 성능을 떨어뜨린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7000CG보다 CPU 성능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그럼 내장 그래픽 강화했으니까 그걸로 상세하는 거 아니냐. 그때 F 붙은 애들은 내장 그래픽이 없는 놈이죠. 결국은 APU인데 내장 그래픽이 없으니까 지지 강점이 하나도 없는 제품이야. 이런 거 가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됩니다. 밑에 보면 또 쇠장인데 내장 그래픽이 없는 놈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 가는 거 아니에요. APU인데 내장 그래픽이 없는 애들은 다 패스하십시오. 패스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명호구죠. 8400F 이거 내가 비추천 사명호구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이런 거 사지 마십시오. 딴 것보다 더 특별히 사명호구가 되는 라인업이에요. 자, 여튼 설명이 길어졌는데 여기서는 5600이나 12400F가 최선이거든요. 이거 두 개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견이 없을 거예요. 가성비가 2등이든 1등이든 보면 모든 한몫이 1등이고 모든 한몫이 2등인 겁니다. 제가 1등을 빨개색으로 칠하고 2등을 녹색으로 칠하는 거 아시죠? 단독 성능, 멀티 성능, 게이밍 성능, 그곳에다 쿨러, 메모리, 보드 가격 포함한 종합 가성비 모든 게 다 1위인 게 5600F이고 모든 게 다 2위인 게 12400F입니다. 그럼 둘 중에 뭐 사는 게 좋을까요? 하는데 12400F가 벌크를 집어넣으면 12만 원이거든요. 저거 벌크넣으면 5600하고 가성비가 똑같아요. 최종 가성비 비교해보시면.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인텔 선언하시면 인텔 가도 되고 엔디 선언하시면 엔디 가셔도 됩니다. 12400F가 사실 13400F나 14400F하고도 게이밍 성능이 비슷하거든요. 게이밍 용도로 달라 그러는데 13400F나 14400F 갖다 주는 업체가 있다면 거기서는 견적되지 말고 돌아와서 나오십시오. 딴 데 가시면 됩니다. 당연히 12400F보다 좀 더 좋은 거 달라고 그랬으면 7500F를 줘야 되는 거예요. 게이밍 기준으로. 자, 그 밑은 엔트리 라인업. 엔트리 라인업은 인텔이 신형을 내놨던데 2코짜리 CPU 새로운 셀러넨이나 팬티엄 라인업인가? 안 내놨더라고요. 안 팔릴 거라 보입니다. 얘가 밑에 애들이 가성비가 좋긴 한데 요거 밑으로는 쳐다보지 마세요. 왜냐면 너무 성능이 처집니다. 멀티 성능 30 몇 프로, 20 몇 프로고 여기 라인업. 게이밍 성능도 그래픽카드 3050 쓴데도 10% 차이 나면 쓰면 안 되는 제품들이에요. 4060 쓰면 14%, 5% 넘게 차이 난 거죠. 그럼 그래픽카드에서만 4, 5만원 손해보는데 CPU에서 2만원, 3만원 싸졌다고 싸진 겁니까? 손해 더 크게 보는 거죠. 결국 여기는 여기 위의 라인업만 보게 되는데 이중에서는 14100F가 가장 가성이 좋습니다. 보시면 게이밍 성능도 나름 준수한 편이고 얘 게이밍 성능이 5600하고 비슷해요. 게이밍 성능은 나름 준수한 편이고 멀티 성능도 깡클럭이 꽤 올라와가지고 12100F랑 다르게 5600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 많이 처지는 않아요. 한 10% 정도 처지긴 하는데 대신 신거 성능이 빠르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5600만큼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5600보다 빠릿하고 동등한 게임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매 비용 자체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저렴해요. 한 2만원에서 4만원 사이 정도 더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한 분들은 14100F 정도는 고민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5500GT는 뭔데요? 얘는 종합과 성비는 괜찮은데 그래픽카드 달고 쓰는 용도가 아니라 그래픽카드 안 달고 내장 그래픽 필요할 때 그리고 꽤 넉넉한 사무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APU라고 보시고 APU 중에서는 얘가 제일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개 제품 추천드리고 나머지는 누가 봐도 가성비가 없으니까 별다른 설명하지 않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설명하는 시간이 좀 길었으니 영상이 늘어져서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12월 CPU 가성비 비교표 보여드렸습니다. 해당표는 카페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마음껏 받아 쓰시고요. 받았을 때 뭐다? 출처만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을게요. 여러분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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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